In the minds of the Habs, there exists nothing but plans to impose more labor on the workers. In the minds of the Habs라고 하면 가진 자들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Mind라는 말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사실 속내거든요. 속내. 속내는 마음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머릿속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In the minds of the Habs라고 하면 가진 자들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가진 자들의 머릿속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두셨으면 하고요. 이어서 There exists nothing but plans라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There 다음에 비동사나 존재하다는 뜻의 exist라는 동사가 위치하게 되면 모모가 존재하다는 뜻의 존재문이 되죠. 그리고 Nothing but plans에서 벗에 모모를 제외한이라는 뜻의 전치사로 쓰인 벗이에요. plans는 개익이죠. 그래서 Nothing but plans라는 의미는 개익을 제외하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내용이 돼요. 다시 말해서 There exists nothing but plans라고 하면 존재합니다. 오직 개익만이. 개익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 문장의 마지막 부분인 To impose more labor on the workers로 넘어갑니다. Impose는 강제적으로 무엇을 부과하다라는 뜻이에요. Label은 노동인데 more labor이라고 했으니까 이전보다 더 많은 노동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전보다 더 늘어난 이 노동이 누구에게 전가되는 것이냐 하면 바로 노동자들에게 전가가 되는 거죠. On the workers라고 표현을 했어요. On이라는 전치산에 근본적으로 접촉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더 많은 노동을 강제적으로 노동자들에게 부과를 하면 노동자들은 더 많은 일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가된 더 많은 노동과 노동자들이 접하게 되는 그 부분을 on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on the workers가 노동자들에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In the minds of the haps, 가진 자들의 머릿속에는 There exists, 존재합니다. Nothing but plans, 오직 계획만이 To impose more labor, 더 많은 노동을 강제적으로 전가할 On the workers, 노동자들에게 다시 말해서 가진 자들의 머릿속에는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노동을 전가할 계획만이 존재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On the workers, 가진 자들의 머릿속에